대전제. 풀리지 않는 암호는 없고, 열리지 않는 극장은 없다. 해커를 잡기 위해선 해커가 돼야 돼. 그래서 나, 해커가 될게 됐어.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면서 그늘에 있을 건지, 양 뒤로 나올 건지, 결정해. 해킹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화이트 해커 집단. 이게 베로월드의 콘셉트야. 로고 기록과 지삭장을 보면, 얘네 아마 주 아니야. 우리가 그놈들 치려면, 그놈들보다 우리가 더 유명해져야 된다고요. 아무도 안하지만, 어제에나 있지.